심현주의 서브 포핸드 길었습니다 손볼 회전을 주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백핸드 오직하게 선수입니다 이제 양안의 서비스 양안의 서비스 오 잘 받았어요 양안의 서비스 백핸드로 버텨습니다 넷체 맞고 나가면서 심현주입니다 맹공 양아은 지나가는 양안의 서브 심현주 한점을 가져갑니다 흔들렸죠 백핸드 강양을 탈주에 공격이었습니다 심현주의 서브 강한 서브 높게 떴습니다 양아은입니다 두번이 이어집니다 양아은 상대 포핸드 사이드 강한 서브 하지만 리시브 포인트 스코어는 6대6 동점 바짝 붙어있었습니다 매치가 바로 막 7대6 심현주가 앞서갑니다 심현주 공이 닿지 않으면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양아은의 서브 양아은 한점 차로 따라 10대6 몸 4 5 5 5 5 5 5 5 5 5 6 5 2번입니다. 아, 분맞는군요. 벗어납니다.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아냅니다. 심현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은! 네, 본인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지금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에 맞으면서 두 선수에게 그것들을 심현주 선수가 좀 해내야 되겠죠? 경기 재개됐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포인트 선택이 굉장히 좋아요. 예, 스코어는 5대0 양하은이 앞서 있습니다. 백핸드 회전 걸리면서 득점! 심현주의 서브 심현주의 4핸드 받아쳤고 이번에는 양하은 서비스 양하은 심현주 높게 지나간 공 7대2의 스코어입니다. 양하은의 서브 서비스 포인트로 심현주의 2번 리시브 벗어납니다. 장미현이었습니다. 이번 서브권 2번이 중요합니다. 벗어납니다. 9대2 이번 두 번째 게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현주 심현주 걸렸습니다. 10대2의 스코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하은의 서브 서비스 포인트로 11번 리시브 벗어납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